네, 그러면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공시가 나왔던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은 어디 어디가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죠. 오늘 3개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M플러스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레드캡 투어까지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M플러스부터 한번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M플러스가 2차전지 조립공정 제조설비 공급 계획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내용밖에 사실 없어요. 비밀 유지 요청이 있었는데 아마 미국이 적혀 있어서 일단 그걸로 추정해봤을 때는 아마 SK이노베이션 미국에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 납품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요 고객사가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로 파우치형이나 각형 타입의 2차전지 조립장비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공정을 보면 극판하고 조립하고 마지막에 활성화 공정이 있는데 극판 같은 경우는 양극, 응극 이런 것들을 분리해놓고 이걸 각각 만드는 그런 공정이고 그다음에 그걸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립을 하는 게 바로 M플러스가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 모든 걸 다 자동화해줍니다. 그래서 자동화 조립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일단 좀 매출도 감소하고 이익도 부진했는데 결국에 장비회사라는 거는 당장 이게 실적보다도 수주가 중요한 거거든요. 마치 조선주들처럼 그래서 수주가 잡히면 또 주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꾸준하게 이렇게 수주가 나오고 있고 특히 지금 미국의 SK이노베이션이 공장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짓고 있잖아요. 폭스바겐도 있지만 포드랑 합작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수주가 예상이 되니까요.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또 조지아의 미국 법인 설립을 한 상태에서 지멘스하고 배터리 산업 분야 양해각서도 체결했다고 봅니다. 어떤 걸 만들지는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다양한 비즈니스를 확대를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 좋겠지만 비밀 유지 요청에 의해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수주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플러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오랜만에 포인트 잡아주시겠어요? 이게 4,266억 정도 되는 규모고요. 매출액 대비해서는 15%. 이게 T-50 IQ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2013년도에 이라크 공군에 사실 한국 항공우주가 만드는 게 전투기 조종사분들이 훈련할 때 쓰는 훈련기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일반 전투기랑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실전에 투입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라크 입장에서는 사실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 좋은 전투기를 수주를 맺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거기서 수주하고 보통 옛날 같으면 끝났죠. 납품하고 돈 받고 끝났는데 이게 아니라 시간이 7, 8년 지났잖아요. 여기에 대한 후속, 용역을 맡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규모가 꽤 큰 편인데 특히 항공기가 30년 정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개발과 양산하는 데 한 30에서 40%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은 다 운영 지원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한국 항공우주도 이런 쪽이 거의 매출이 전무했는데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수출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24대에 대한 그때 당시 24대 수출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운영해주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로 치면 후공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군수품을 관리해준다든가 또 신규 저종사 같은 경우 훈련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 같은 거 아니면 전투기 업그레이드 이런 거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마진도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공기만 그냥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밸류 업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워낙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 지금 사실 이제 우주 이벤트가 끝나고 나니까 투자분들이 방산주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누리호 이슈도 끝나버렸고 끝나버리니까 내년 5월이니까 그렇지만 한국 항공우주는 또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또 기체 부품도 납품하고 리오프닝도 수혜주예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 본다면 또 괜찮고 거기다 이런 또 새로운 비즈니스도 지금 확대하고 있으니까 이 수주 공시를 통해서 회사가 뭔가 또 체질이 달라지고 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주 계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도 참 힘이 많이 빠졌는데 수주 소식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레드캡 투어 장례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CF 분이 좀 이거를 샀는데 재무 담당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11월 5일 날 이제 2만 2천 4 평균 단가 2만 2천 4백 8십 1원이고 천주를 이제 장례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산 거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빠지다 보니까 지금 2만 2천 4백 8십 1원에 좀 사서 조금 뭐 이익은 좀 났다고 해도 워낙 단기간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가 매수를 좀 한 것 같고요. 특히 레드캡 투어가 이게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 렌터카하고 여행 사업을 같이 해요. 그래서 되게 좀 독특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렌터카 쪽이 주가에게 빠진 이유가 이제 뭐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 렌터카 사업이 정말 엄청난 호황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면 렌터카 사업이 이제 좀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사실 피크아웃 논리가 계속 적용이 돼요. 그래서 렌터카 회사들 주가 좀 빠졌는데 다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해외 시장이 열리면 이 입국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그럼 그 수요가 일부 대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렌터카에 대해서 이걸 뭐 피크아웃 논리로 적용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또 그것 때문에 만약에 피크아웃이면 레드캡 투어는 또 달리 봐야 되는 게 여행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해외 쪽으로 여행 갈 때 수요가 늘어나니까 거기서 또 굉장히 좀 좋은 매출액을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포지션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 빠졌을 때 이렇게 임원이 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최근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2만 8천 원대까지 갔다가 2만 천 원대까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찍은 상황에서 임원에 좀 긍정적인 어떤 장래 매수가 있었으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드캡 투어까지 3개 종목에 대해서 각각의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리프트를 통해서 픽해 오신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3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어제 발표했던 기업들인데 첫 번째가 이노션인데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현대차 그룹의 광고기획사죠. 그래서 이게 참 주가 되게 안 가요. 안 가는데 숫자는 너무 좋은데 주가는 계속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구심이 큰 것 같아요. 계속 이 숫자 나올까? 나올까? 이런 의구심이 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노션 이번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무려 48%나 급증을 했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일단 기대치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2분기를 뛰어넘어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신차의 골든사이클이 지속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뭐냐면 신차가 계속 나와요. 현대차 그룹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나왔고 아반떼 나오고요. 또 코나, 캐스퍼도 나왔었고 캐스퍼가 온라인 예약 통해서 판매 잘 됐는데 디지털 마케팅도 이노션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나올 게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도 대기 중이고 GV70도 전기차 모델로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이게 점점 차종이 늘어나는 게 내연기관은 내연기관대로 있으면서 전기차를 점점 양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테슬라처럼 모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 하잖아요. 굉장히 파생된 모델이 많은데 그거 나올 때마다 마케팅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차 사이클과 이노션의 어떤 이익 사이클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내년에는 미국에서 나올 텐데 내후년이죠. 2023년. 그걸 대비해서 자율주행 마케팅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마케팅도 강화될 예정이고 또 너무 그룹 우전도가 크니까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최근 5년 동안 4건의 M&A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만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3% 정도 나오니까 적지 않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한번 이노션 전혀 주가 부담 없는 상태니까 한번 좀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숫자도 잘 나오고 있고 온라인 마케팅 강화되고 자율주행 마케팅에다가 이제 또 리오프닝 됐으니까 위드 코로나에서 철형 마케팅도 더 늘어날 텐데 주가는 참 못 갔죠. 이노션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투자 의견 나왔으니까요.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겁니까? 네. 이게 테이펙스라고요. 이 회사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이게 포장용 유니랩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이제 용기 같은 거 이렇게 배달할 때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유니랩 포장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성장 산업은 아닌데 이 회사가 최근에 매출액 급증하고 있는 사업부가 바로 2차전지 소재인데 거기 들어간 테이프라고 있습니다. 그 테이프로 이제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고 한수월케미칼 사실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 테이프 실적이 좀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65억 정도 나왔고요. 매출액이 좀 고무적입니다. 이게 이익보다도 매출이 드디어 첫 400억대로 분기에 점프를 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익률이 무려 15.9%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진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조업체들이 보통 10%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15.9%인데 점점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출액이 만약에 점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래 이제 전자소재형 이 테이프 매출이 예전에는 매출 기여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매출 기여도가 최근에 50%를 넘어섰고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2019년도에 전체 매출이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매출이 한 400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한 800억 때까지 아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올해도 좋은데 내년에 30% 이상 고성장을 또 기대한다라는 오늘 이제 증권사의 또 보고서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주가가 조금 부진한 상태예요. 특별히 악재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소재 준대도 약간 좀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PER도 13.6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스토리가 좋아도 이게 사실 실적이 숫자가 뒷받침돼야 오래 갈 수 있는데 테이펙스는 좀 그런 걸 갖추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온 두 번째 종목으로 테이펙스 얘기를 해주셨고 여전히 저평가 매력도 있는 만큼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S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P&T 얘기를 해주셨고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1.6% 역시 뒤돌아봤더니 그때가 저점이었더라. P&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정에서 8% 이상 급등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계속 수주가 잘 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왜냐하면 중국의 배터리 시장, 전기차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고 확실히 수주와 실적이 같이 이렇게 결합된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장비업체들이 되게 좀 부진해요. 2차 전지. 그런데 그 안에서도 P&T는 독보적으로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어쨌든 좀 많이 오른 상태고 거기다가 오늘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 때문에 지금 테슬라 주가 폭락을 했잖아요. 12%나. 물론 그거는 매각 이슈이기 때문에 업한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조그만 빌미가 돼도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되 다만 2차 전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게 이렇게 죽을 섹터는 아니니까 이렇게 단기 대응하지 않는 이상은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내가 좀 나는 좀 트레이딩을 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비중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시각이나 성향 그 기간에 따라서 각각의 투자 전략을 또 짜주셨으니까요. P&T에 대해서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또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미국이 참 이게 드디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빠졌어요. 언젠가 빠지겠지 빠지겠지 그랬는데 참 오랜 기간 동안 좀 올랐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시장이 전혀 반응을 못한 게 좀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어제는 정말 시장이 또 굉장히 힘들었던 게 아침에 급등하다가 오후 내내 그냥 힘들다 겨우 플러스 반전을 했는데 정말 뭔가 좀 우리 한국의 코스피는 어거지로 그냥 올라가는 느낌밖에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취약한 것 같고 다만 코스닥의 중소용주들은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 종목 장세 속에서 실적주도 지금 계속 나오고 저평가된 기업들은 점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적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안 가요. 왜냐 컨텐츠, 메타버스 이쪽으로 다 쏠리니까 2차 소재랑 근데 이쪽에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이 찾겠죠. 못 오른 것 중에 뭐가 있을까? 그럼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3분기 좀 실적 잘 나온 것 중에 상대적으로 내년도도 괜찮은데 주가가 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상당히 부진했던 기업들 한번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삼성인자라든가 현대차 여전히 뭐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있지만 최근 나오는 증권사 보고서들 보면요 확실히 톤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현대차도 목표주가 그 전에 계속 낮추다가 목표주가 상향하는 보고서도 나오고 삼성전자나 반도체 부정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 중에서도 일부도 이제 목표주가를 올리신 분도 계시고 약간 디렘 업황에 대해서 내년 전체 안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될 거라는 얘기에 좀 힘이 많이 실리고 있더라고요. 하이닉스의 힘을 좀 많이 실어주고 맞아요. 그리고 디렘이 순수업체니까 그리고 이미 한번 주가도 바닥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하반 경직성은 굉장히 단단할 것 같아요. 삼성인자 하이닉스가 안 무너지면 현대차까지 증시가 급나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려면 이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들이 언제쯤 움직일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그 타이밍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좀 사두시면서 제가 예전에도 한 몇 달 됐던 것 같아요. 그때도 심텍이랑 기업이나 패키지 기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정말 주가 안 갔거든요. 답답하고 업황은 좋은데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알면서도 주가 안 가면 손이 안 나가고 손절하게 되고 이게 참 그래서 주식에서 수익 내기가 어려운데 분명히 좀 좋아지는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진짜 재미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심텍이었는데 또 한번 탄력 받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 기간이 2년, 3년 걸린 게 아니라 한 2, 3개월 기다리다 보니까 다시 그 사이클이 왔던 건데 지금 그 힘든 시기들 그래도 대장주들 믿고 내년 하반기 바라보면서 미리미리 선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와 저평가주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 의견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